이사 오셨나봐요. 네, 어제 이사 왔어요. 이이씨... 약간 튀쳐졌네요.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니라... 바람이 불면... 삐그덕, 삐그덕... 소리가 난대요. 사고가 좀 이상해. 안에 누가 있는 것 같아. 들었지? 이상한 소리 났잖아. 우리 친구니까. 그걸 누구랑 얘기하지 않았어? 에이, 진짜 미쳐버리겠네. 내가 원하는 것 같아. 미친 친구는 안으로는 왠지. 따라서는 장면을 쏟아가고 싶다. 다시 작성 전화는 우리에게 진 bats. 그녀의 우울의 모습을 보내고 싶다. 그녀의 우울을 한 표정, 한 표정에 대한muut인 아프님의 우울의 모습을 보내고. 이게 연구에 비해가 어떠한 자기야.